그래서 우리 클래식하게 돌아가 봅시다. 앵글 들어가서 말해야겠죠. 정말 내가 당신과 라이올 관계에 있고 비슷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지 이번 경우는 개 털어서 진짜 말 10개 차이나 끝나가지고 해피해 줄게요. 진짜 내 실력 보여주고 싶어 나면 푸드게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해줄게요. 해피요. 오케이. 하시죠. 다행이다. 일찍 총을 앞사람을 놓여주겠습니다. 막 뾰룩 하는 거예요. 안 되죠. 대충 생각하면은 몰라 어차피 공감될까? 뭐하지? 잘해. 잘해. 정확하게 칩니다. 겟이. 아 이건 진짜. 이거 어떻게 쳐요. 뭐가 이렇게. 4개가 다 일자. 나만. 당국의 아인슈타임. 하자마안. 당신도 일자라는 거. 그나마 형부. 안 보니까 안 들어. 진짜 잘 친 건데. 이거면은. 아아악. 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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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. 적당히 하네. 진짜 말 10개 차이 나. 저 끝내가지고. 진짜 한 개씩 하게 돼. 개편해가지고. 정신 나갈 때까지 해드릴게요. 짧게. 짧게. 오케이 여기까지 였네요. 왜 내 한 개는 자꾸 가두려야 해요. 딱 보여요. 한 15년 보니까. 보여요 보여. 오케이 오케이. 어린다운을 못 친다? 그건으로 다 두지. 그렇죠? 비켜치기로 가만 보면. 몇 개 오는 애들이 있어요. 몇 명. 1번 낮춰도. 그냥 늘어져요. 2번이 더예요. 아 그러니까 2번이. 다 어려운 분들인데. 왜요 왜요. 잘해. 저는 회전력을 이용해서.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. 비켜치기 역겨운 퓨터 보여주세요. 치환이 무슨 얼마나 예뻐요. 겁만 걸까. 제가 뭐 겁먹을 땀이 안 되잖아요. 제가요. 모르겠어요. 그럴 때 한 번 대충 쳐보는 거예요. 안 돼. 안 돼. 이게 또. 그치. 그렇죠. 그나마 배우기 때문에. 상대의 약점을 공개시키면 안 돼. 다음 생. 다음 생. 다음 생. 다음 생. 다음 생. 왜. 맞고. 얘 안 돼. 딱 멈추고. 쉬다. 안 멈추면 안 돼. 좋아 준다. 좋아 좋아. 하나에 도는다 준아. 자. 미안해. 아. 이런 거 왜 실수했지. 하나당장 던처도 되죠. 자. 심장 끝이에요. 여섯 끝. 아니 채우치기가. 남다브야. 진짜. 와 오케이! 그럼 제가 볼 들게 됩니다. 그렇지! 이야! 아! 자, 왜 풀렸죠? 금방이야. 아, 이거 아니야 누구치지? 금방이네. 오! 와! 가만히 있겠습니다. 가만히. 제발! 이게 우리 실력이 형주소구나. 이야, 이게 실력이 형주소야. 진짜, 이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. 우와! 진짜 빠졌어요. 진짜로. 이거는 투표시장. 안 가르쳐줘야 돼. 아, 안 가르쳐줘야 돼. 안 가르쳐줘야 돼. 석행 이동법을 시키면.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해야 돼? 투표시장. 만! 아, 맞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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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기에 너의 효로에 섞어서? 만! 이건! 조용. 아, 그래도 애매하긴 해. 오! 진짜로 진짜 제대로 할까요? 그렇지. 미쳤다, 맞다. 진짜 미쳤다. 아, 나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한 번이din. 진짜. 미쳐, 이 놈은 기대할 수가 없죠. 죄송합니다. 홀릭 게임은 안 될 것 같고. 뒤로 한 번만! 이야, 이거는 진짜. 이거 처음으로 죽었죠? 네토 선생님 전혀 다면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오케이 다 안 졸아요 이제 아 그럼 게으려 그래부터 두 개 차이 원쿱 내지 투쿱 내지 셀쿱 내지 사랑하는 내 친구야 사랑해 박살 낼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와 이렇게 오겠네 덤대하네요 아니에요? 아 진짜 델전 아니에요? 아 아니에요? 눈이 진짜 좋아요 눈이 진짜 좋아 징글 좋은이라고 해요 아홉 개야 한 개 빼는 거 역시 그렇지 원쿨 다 계산하고 치는 거잖아 모아치기까지 네 예술 예술 아 우리 예술 쉬운 거 예술 예시운 거 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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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 와 왜? 잘 썼어요 불만? 도불만 와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영차 야 뭐야 야 뭐가 이렇게 얽게 갔어 아 이게 또 뾰락이라니까 맞더라고 아 이게 또 뾰락이라니까 맞더라고 세워딩만 하면 들어간다고 아 아 조급히 세 개만 해도 되는데 아 아 이제 빼시죠 그렇죠 이거는 설계가 좋았어요 제 스스로 만족하는 거 붙여볼게 아 하나 남았어요 하나 감사합니다 야 아 야 안 돼 안 돼 뭐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이거 원하지 않은 아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아 어 속춘 애매한데? 아 왜 이렇게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하네 아 아 아 황대 남았어요 1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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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절대 없죠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쿠션 Oh 나 쿠션 이건 그래도 안 좋아하네 내가 쿠션 제일 싫어하는 곳이다 Holmes 아 짧게 랩이 제가 못치는 어디 아 잠깐만 이 빠 퍼 przygot好的 진짜 안 좋아하는 빗hes 이런 거는 제가 아 제가 또巨 많았던 아 제가 Gearshire 진짜ame 오우! 체벌. 체벌. 맛 해줘야 돼. 아 됐어. 나도 한 번 해보자. 나 아직 하나 없었지. 다행이다. 재밌네요. 잘해. 재밌고 잘해. 그러니까 인기가 많지. 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돼. 좀 빼는 거 보겠습니다. 아 진짜로. 아 하세요. 아 제가 어떻게 알려드려요. 다음을 알려줘. 다음에 알려줘 다음에. 다음에 알려줘. 아 알려줘. 왜 안 알려줘. 왜 이렇게. 다하나 다하나. 다하나 다하나. 다하나 다하나. 이 점 이 점. 뭐 했어. 어? 저거 괜찮은 거야. 잘해. 재능 있어. 아직 노력 안 하잖아. 불안하다, 어? 입고 있는 거 봤는데 한 줄 아냐? 한 번 더 키워. 아 너랑 치니까 진짜 너랑 치니까. 박동훈! 와 추식! 와! 와 이재훈! 끝! 제가 졌습니다. 졌고. 혹시 아까 얘기했도록 하겠습니다. 안 해요. 뭐. 아 안 해요. 안 해요 뭐. 아니 저번처럼 30분 될 테니까. 30분 동안 10개 빼는 거. 그리고 저 이제 마음을 좀 바꿔먹으세요. 쓰리쿠션 위주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안이 안 된다. 아무튼! 아무튼 10개 도전. 10개 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